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잇재보네님 입니다 모두모두 어서오세요 아 오늘 제목이 뉴딜랜드 가기전 마지막 1시 제가 선택 저의 선택은 묵은지 전 묵은지 였어야 해요 묵은지의 등갈비찜 내일 출국하거든요 월요일날 그러면 이제 약 10일간 한국이 없는데 한국음식이 엄청 땡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한 끼는 정말 한식이어야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후식은 한 달 정도 후숙하고 있는 메론 이거는 작은 아닌건지 모르는데 잘라봐야 아는 오늘 발음 시작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좋네요 짐은 다 싸놓으셨나요 이제 그 자잘자잘한 짐들은 필요한거는 다 싸놨구요 그 옷만 싸면 되요 옷만 대충 온도가 지금 뉴질랜드 온도가 한 북쪽은 13도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막 마이너스도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 대단치인 것 같아요 약간 자 일단 등갈비부터 그래도 한번 뜯어야겠죠 되게 보들보들해 보여요 짐은 방정하고 사시겠죠 아니에요 저 이틀전부터 싸놨었거든요 너무 부드럽네 이건 계란찜이구요 그리고요 주먹빵 음 음 관리자마자 여기 있어? 어머 자 부탁드립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짠짠짠 거기서도 먹방 안하나요 먹방을 찍어오긴 할겁니다 이거 소파도요 녹화로 브이로그식으로 찍어오긴 할거에요 뉴질랜드 날씨가 제 마음같네요 중간이 없어요 요즘에 좀 그래요 마음이 이거 보고 그래도 좀 마음 좀 풀어요 요렇게 맛있어 음 음 진짜 딱 김 싸먹고 있는 것 같다 음 요거 아까 살짝 먹어봤는데 어우 국물이 국물이 어우 제대로 해 약간 칼칼하면서 오우 뉴질랜드 한식투어 음 저는 내일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야 돼서 먼저 갑니다 뉴질랜드 조심히 건강히 다녀오세요 한국은 저희가 지키고 있을게요 우리 햇살이들은 지켜야 된다 잘 지키고 있어요 음 맛있는거 많이 먹고 와볼게요 음 음 음 2주간 무슨 낙으로 버티나요 음 음 음 오클랜드로 오시나요 네 일단 오클랜드 음 음 음 음 영하 어? 팬님 이제 영화배우인가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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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음 음 음 우리 햇살이들이 지금 저 논리신이라고 막 우리의 배우님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좀 하는데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민망해서 민망한 것 뿐만 아니라 진짜 나 하 그런거 아니거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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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야 된다 지쳐 그냥 먹자 그냥 먹자 2주 동안 외도해도 되나요 외도 어디로 할건데 응 응 어디로 갔을건데 응 근데 뭐 응 도라는 오실거죠 나도 봐줄거긴 하신 응 아 영화 정보를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네 비밀 제약서가 있어가지고 뉴질랜드 영화 촬영하러 간다 까지 응 또 고소당할 수 있어요 ㅋㅋㅋㅋ 비밀 어? 먹으면 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 응 미안한데 저 햇반 한 두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밥이 모자랄 것 같아 미리 데워놨어 뚜껑 좀 열어놔주세요 김치찜 죽이네요 근데 날씨와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주 내내 거의 36도 35도 이런다면서요 어떡해 진짜 어떡해 깔끔하니 맛있다 약간 내가 끓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으흠 음 그럼 놀토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 나 실시간 안되네요 보니깐요 놀토는 딱 금요일날 사정했고 다음주는 없고 자전주 있죠 딱 그 단어로 이게 진짜 너무 더워요 밖에 오래 했으면 시신할 것 같아요 진정 와 이건 보통 맛시간이야 거의 역대급이 아닐까 싶어요 공항패션 간식 먹을 때 깨워주세요 미애가 그 티를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 안 했어? 저번에 했잖아 저번에 똑같이 입고 가면 기사가 나겠어? 어 맞네 오는 주에 태락하시는 건 네 오자마자 아마 태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걸려서 수염 먹고 왔어요 언니 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진짜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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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는 뭐 그런가보다 좀 남았나 보다 약간 그랬는데 요즘에 고기 키트가 또 풍경성이 일어나 너무 그런데 어? 음 감자 맛있다 묵은지에 갈비찜을 직접 하신 건가요? 시켰는데요 근데 제가 한 거랑 비슷하네요 맛이 너무 맛있네요 집에서 한 거 같네요 그리고 딱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통삼겹살 김치찜을 제가 하지 않을까요? 응? 흥분하세요 면도 맞춰 시켰죠 예절랜드 맨님이랑 같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맨님이랑 같이 가죠 여섯 배가 진거였어? 음 액터 쇼트만스 2주 지난 후에 방송을 시작하실듯 합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도착하면 아마 그날은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놀토 촬영이고 토요일에 이제 컨디션 어느정도 괜찮으면 주말에 하지 않을까요? 타요일에 그냥 들고 가세요 헉 헉 타이레놀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세계적인 약이죠 그 뉴질랜드가 보니까 그 약 같은 거 잘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아 아 아 아 언니들 연어국수 드시는 거 보고 먹으려고 마포 근처 숙소 잡고 배달시키려니까 오늘 휴무 어떡해 대신에 다른 숙성에 먹었는데 행복해요 언니 덕분에 시작된 휴가 아닌 휴가 언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연어국수 그날 국물 거의 다 먹었잖아요 이틀 동안 제가 부어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비상자 챙겨가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미애랑 저랑 비상자 진짜 많이 챙기거든요 뭐 소화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 아플 때 먹는 거 술 먹을 때 머리 아플 때 먹는 거 뭐 혹 술일 때 먹는 거 뭐 알레르기야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 아 이게 뭐가 걸릴 때 모르겠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아 타이밍을 안 먹는 게 모르겠어요 제 볼 따고는 365일 부어있어요 볼 따고만 부어있어요 아우 볼 따고는 귀엽지 않아요 그래도 어 개봉하지 않는 새 역 약으로 가져가시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아 그거 좀 있어요? 사실 이제 알아봐야 돼요 제가 뉴질랜드 내일 쭉 가는데 일단 뉴질랜드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도는 찾아봤어요 그 호주 바로 옆에 있더만요 생각보다 호주 옆에서 그런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아담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되게 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음 알아봐야죠 우클랜드 아니에요? 수도 아니에요? 우리 국제공항이 우클랜드에 있다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국제공항이 있는 데가 수도 아 우리나라도 인천이네 그런거인가 그냥 엔 n 왜 이렇게 잘 넣었어? 음! 호지랑 릴디레는 사람보다 소랑 양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추천하는 음식들이 다 소고기, 양고기이더라구요 근데 저는 지금 약간 걱정되는게 비행시간이 거의 12시간 이었서 11시간 반이었나봐요 잘 버틸 수 있을까? 너무 걱정되네 차량차 가는거고 그리고 한 반은 거기서 양고기 차량차 딱 잡아둔 날짜가 있어서 무조건 세트장에 가있어서 3,4일을 거기 무조건 있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거 촬영하고 좀 하고싶었던게 몇개 있었어요 뉴디레는 그래서 진짜 기가 막히게 좀 제가 번지점퍼도 좀 해보고 싶고 했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보고요 위에는 난 절대 안올라가 난 절대 안올라간다 아, 기내싱 맛있어? 이거? 대안한 고통하는게 비행시간이 기니까 폴리오 다리마사지기나 압박수타킹 꼭 가져가세요 두렵네 자유여행인가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당일 막 그런거 있잖아요 2박 3일 당일 뭐 한국사람들이 하는 코스 요리처럼 코스 뭐 그런거 그런거 예약한거 같던데 그래서 경비행기 타는거 같던데 그리고 알고보니까 응? 압잼 언니와 언니랑 형부가 뉴질랜드 거기 갔다오셨더만 신혼여행을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었죠 이것저것 거기에 마오리족이 유명하니까 마오리족 보고 갔다 마오리족이요? 우리가 알고있는 그 유명한 마오리족이 뉴질랜드였어요? 그거 보셨다고 하더라구요 시원여행 가서 아빠팬티도 가져가세요 또 가져가서 뭐해요 거의 겨울인데 그냥 눈 눈 마저 오지 마세요 모르지도 뉴질랜드에 가서 하카 배우면 언니 싸움이 일정된 하카는 뭐지? 하카는 더 모르겠네 신년여행이면 근 20년 전 아닌가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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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리족도 약간 응 그거 됐겠다 약간 바뀌게때 세대가 누워서 가시면 11시간 뚝딱입니다 다행히 비즈니스 끊으셔가지고 다행히 진짜 누워서 가긴 하네요 이진이 돌잔치에 가시면 못 걸을게요 전화했어요 그래서 선영이한테 이렇게 이렇게 됐다 못가서 미안하다 하니까 아니아니 너무 잘됐다고 아니라고 너무너무 잘 갔다고 진짜 너무 재밌겠다고 그래서 걱정마 신이한테는 내가 보낼 수 있는 건 보냈어 신이를 통해서 받아라 그래서 근데 신이 그 일 아세요? 유튜브 멈춘 거? 어떻게 해 유튜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에 그거 두 번이나 그랬더만 신이가 지금 자기 채널이 아니라고 뭐 걸 뭐 이렇게 뭐가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채널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했더니 처음엔 되더니 두 번째 이렇게 하고서 인증 안 됐다고 여기서 아니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다고 신이 사실 해킹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다음날 연락도 안되고 막 환장하노가 지금 막 와 환장하면 진짜 멘트 털래겠더라 아 난 진짜 신이 너무 속상해 음 얼마 전에 채널 해연도 정지시켰는데 하 진짜 요즘에 혹시 다른 채널 보시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물어본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뭐 어디에다 딱히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연락도 안되고 하니까 다른 유튜브 어떤 분들도 그런 일이 있어요? 막 신이 채널 막 정진하고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유튜브 과연 진짜 사람 직원 이긴 하는 걸까요? 이거 약간 매일도 AI 같다고 막 그러더라 음 음 음 다른 점이 안맞아 몰라 음 음 음 유튜브 규정이 좀 바뀐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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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정지 핫태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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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지옥이 어떡하냐 더위 먹었어요? 아 진짜 현아 담배님이 채널 주인 아니라고 정지당해서 인생 몇 번 해서 풀렸다 있긴 있었네 참 별일이네 아 진짜 신희가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 진짜 막 사관하고 막 이게 신희의 일만은 아니잖아 진짜 근데 다른 분도 있으시고 저도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뭐 걔가 뭐해서 당했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쟤서 당한 거 어떻게 보면 걸린 거에요 저는 저는 만약에 저도 막 당하면 나도 누구한테 뭐 연락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인스타는 제가 비밀번호를 불렀어가지고 좀 그랬던 게 있었지 맞아 그래서 나는 너무 막 화도 나고 불안하고 막 와 이게 언제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지 하면서 아 후드더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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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이미 수다로 고생하잖아 근데 그 buscando 요즘 제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어 비번을 못 쳐다 가지고 근데 그때 좀 이상하긴 했어 갔어 도斯inters 표로 놓았구만 음 은 언니한테 질환하면 당장 미국 번호 쳐들어가자구요 미국 간 김에 먹방에 찍어오고 우리 언니 인증 못하실 텐데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돼 줄 것 같네 그걸 떠나서 지금 주말이니까 또 연락도 여기저기 안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말 지나서 보자 일단은 그래 주먹밥이 훨씬 맛있긴 하네요 그냥 김도 들어갖고 약간 들기름이 들어갔나? 향이 살짝 나는게 아주 좋아요 감자 으깨서 살짝 맛있어 이거 복사 좀 할게요 오케이 제가 너무 억울을 끓였나봐 제목이 이거 했어야 된다 근데 요즘 유튜브 오류가 좀 많이 나긴 하는 것 같아 계란도 있습니다 계란도 있고 감자도 있고 감자가 아주 맛있네요 고소하니 질문들이 많으시니까 진짜 아시는 것 같아 제목이 아련해요 그래서 언니 뷰티방송 보고싶어요 진짜로? 이제 좀 지겨울 만도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를 찍어야 되는데 진짜 뷰티방송 진짜 너무 억울했네 여행 장르 비공개 어머 혜태제쨈님 거 복수했는데 네 옷 다 났었네 영화잖아 영화 영..화 여기 연행 장르 다큐멋빵 다큐멋빵 김치 싸먹고 김치 진리향이 밥주고 있는데 예민했는지는 탈쫐어 저 만큼 엄청 부었으면 근데 심하게 먹었다 싶으면 약국 가거나 병원 가야되는거 아니여? 언니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만약 발음이 좋아진다면 언니가 아닌 걸로 생각할테니 그때 인증해주세요. 어떻게 인증을 해요. 혜선이 등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영화사람 괜히 얘기했나? 너무 기대하시네. 내 인생 최대한 억울 수도 있어. 황혼여행이라니? 황혼여행이야? 누구라미에요? 공룡먹방 명품 증명진 등만 나와도 우리 님들은 알지 않을까? 뭐 눈치챌 것 같은데? 언니 등에서 오목 두고 싶어요. 바둑이 아닌게 어디야? 류딜랜드에 가시기 전에 등 피우고 가시는거죠? 아니 저 등 피우러 간지 좀 오래됐어. 2주 됐어. 예약을 못자마자고. 거의 딱 푸더라 거기. 등라노사우루스라뇨! 머리핀 챙겨가시는가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저것 챙겨갈까? 아 그리고 그거는 한참 후회일이고 어쨌든 저도 거기 가서 그래도 며칠 개인적으로 제 시간을 더 빼서 가는거잖아요. 간김에 촬영하려고 좀 똑바로 쳐가지고 잘 찍어 와볼게요. 제가 사실 이렇게 일이다 하고 진짜 여행 좀 섞어서 일이다 라고 항상 갔거든요. 발리도 그렇고 휴가 겸 찍은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휴가라기보단 진짜 일 때문에 가는거니까 좀 철저하게 찍어볼까 해요. 계속 진짜 먹방도 그렇고 뭐 하는것도 그렇고 뭐 체험하는것도 그렇고 체험하는것도 그렇고 공룡으로 출연하네 티라노 언니 미안해 티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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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자연의 모습 부탁해요 너무 대리만족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가 더 솔직히 도시 쪽보다 뉴질랜드 하면 저는 너무 옛날 생각인건가 변질댐프 뭐 좀 자연 숲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고마워 안녕하세요. 현장 살다가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렇죠 잘 지냈어 전 똑같이 자리에 있었죠 현장 잘 살고 오셨어?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이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린스도 몇편 찍어놨으니까 그때그때 좀 올라올거에요 하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별거 다 찍어본다 이러면서 어우 아주 요즘에 뿌듯해하고 있어요 보니 엄마가 린스에 약간 눈이 돌아가지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주 영상 올라오나요 좀 매일 거의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중간에 쇼츠도 올라오고 편집번도 올라오고 제가 찍어놓은 무슨 컨텐츠도 이렇게 올라오고 할거에요 음 뉴디렌즈에 가시기 전에 바쁘셨네요 저 오늘 새벽에 찍었다니까 새벽에 6시에 새벽에 6시에 근데 이거는 이번주 다음주에 올라올건 아닌데 광고권인데 이게 9월에 업로드 해야되는데 다음주 다다음주 수요일까지인가 보다 가편집을 달라는거에요 근데 제가 없잖아요 당연히 찍어야되는거야 그래가지고 와우 조금 어려운 까다로운거였어요 응 그래서 찍는데 어제 사실 통째로 좀 비워놨었어요 토요일날 원래 뭐 오전에 뭐하고 통째로 비워놨었는데 그거 아니죠 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체스완전이 싹 해야되는 한참하고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9시부터 일어나있었어 어제 9시부터 일어나서 청소를 또 시작했죠 청소하고 정리를 시작했죠 뭐 조만조만 이게 샤부작샤부작 샤부작샤부작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어쨌든 먹어야 되는 방송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해야되서 제가 한 끼만 먹어야겠다 그래서 계속 미루다 미루다 하 9시에서 뭐 이렇게 정리하니까 1시야 1시에 너무 조여 살짝 잠들었어 낮에도 이렇게 저는 일어났어 그 다음에 또 뭐 올림픽 떡파 올림픽 보다가 시원해도 저녁이네 그래서 아 배고파 배고픈데 촬영을 해야돼 이거 한 시간을 먹어야 돼 그랬더니 아니야 좀 기다려봐 어쨌든 할게 응 가고 가다가 또 그러면 밤 12시 하겠다 그때까지 한 끼만 먹었어요 12시까지 근데 12시 또 너무 졸린거야 그래서 잤지 어제 좀 몰아잤거든요 근데 지금 잠을 못 잤어가지고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났어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6시부터 촬영을 해가지고 아침 9시에 끝났죠 근데 이 미루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진짜 하기 싫은가 보다 어떻게 한 끼도 안 먹을 수가 있네 에이 히 조각 초국살 요즘에 치킨은 왜 그런지 알아요? 광대가 너무 나와서 여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똑같이 이뤘거든요 북쪽 지금 일도 안 춥고 다시 좋아요 10m인데? 어제 굶은 걸 살 빼려고 굶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미르려고 했던 거지 그랬더니 한꺼번에 먹고 또 잤어요 너무 졸려서 한 11시 반에 잔 거 같아요 아침 일어나는... 아침도 아니죠 저녁에 오후쯤 일어났는데 3시인가 4시에 일어났는데 와우 2, 3% 쪄 있던데 배를 만져보는데 똥이 타있어 아직 안나왔어 뉴질랜드 개존문맛 쿠키 꼭 드셔야 되는데 쿠키? 쿠키가 유명해요? 너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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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매 이거나 안이거나 오늘 먹어야 해요. 내일부터는 집에 없어서 먹어야 해요. 그걸 만진 건 아니고.. 그냥 딱 느낌이 있잖아요. 아.. 차있다 지금.. 11시간 40분이면 비행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얼마나 저는 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행운이죠? 일 때문에 가는 거지만 그래도 비즈니스도 타고 가니까.. 아우.. 너무너무 감사하지. 뉴질랜드 초코케이크 기대합니다. 뉴질랜드 초코케이크 한번 먹어보려고요. 얼마라도 맛있는가.. 뉴질랜드 초코케이크는 선물은 또 뭐 사오나? 제가 선물을 잘 안 사오긴 하거든요. 그냥.. 뭐랄까.. 그냥 면세점에 좀 사고요. 좀 실생활에 필요한 걸 차라리 사오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그런 걸 잘 안 사는 편이긴 한데.. 그런 걸 잘 안 사는 편이긴 한데.. 그런 걸 잘 안 사는 편이긴 한데.. 음.. 마누카 꿀이 거기서 유명한 거구나? 꿀이! 어머 생각진 못했네? 알고 있었던 거냐? 음.. 초콜릿 사다 줘요? 음.. 언니 저 루이비턴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공화 면세점에서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요즘에는 돈이 얼마까지 살 수 있는 건데.. 안되지 않아요? 국내사람 안되지 않아요? 음? 초콜릿이 되지 않아? 못 사는 거 아니야? 요즘 달러 비싸서 면세점에서 안 나.. 언니 저는 담배요 저기요.. 저도 맨날 사긴 해요 그래서 항상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주공항을 가도 사고 어디 공항 가면 무조건 담배를 사거든요 왜냐면 가족들도 피우는 분도 있어가지고 사오면 매번 사긴 해요 근데 후비가 햇살이랑 담배를 나누는 거 좀 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아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럴까요? 뭐 못 피시는데 말벌어? 어? 옛날 거인가? 응? 발렌타인 30년 삼병원? 이분들 날 잡았네 응? 날 잡았어 응 언니도 은근 피는 거 아니시죠? 몰래 난 미리 피는 게 이랄 것 같은데 딱해 제가 한 두 번이가 펴봤는데 안되더라고 어우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맛있는 걸 모르겠어 맛대가리 없어 아 말벌월드요? 세네 제가 그래도 예전에 그 어디서 일했었는데 그 편의점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서 그래도 뭐가 뭔지는 좀 알아요 그래 전 노담입니다 노담하세요 노담하세요 헬 왜 피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주변에서 피다 보면 성인 대접해 본 거예요 월요일에 월요일에 궁금해서 한번 술 차려였나 통해서 친구가 이렇게 남긴 걸 한번 해봐 줄 뻔했어요 노담 짠 흠 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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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는 지수 뭐야 지수 지수 흠 지수 언니 일 못해서 혼나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사진관에서 거의 평생 일했으니까 일단은 근데 이건 사장님한테 들어야 되긴 하겠다 잠깐만 귓 별로 기억이 안나는데 평일점에서는 이제 잘하는데 정리하고 정قة 까끗하게 날짜 지나가고 근데 너무 오래되서 그런걸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실수하면 약간 초반에 쓸 거란 말이죠 일 못하거나 그랬을 때? 근데 그 초반이면 20년 전이야 이 일 못하는 소리는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 엄마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밑에서 제가 일을 좀 해봤잖아 호포집에서? 저만한 사람은 없었대요 뼈가 너무 좋아 떡 아 언니 10살때요 10살때요? 비행기에서 방귀 뀌시면 비행기에서 더 빨리 갈 거예요 부스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언니 곰빵대 피는 밤 담배하기 그만해. 곰빵대까지 나왔어, 언니도. 곰빵대 우리 아빠가 이제...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가거나 놀러 갔을 때 그런 날 가면 진짜 얇은 곰빵대 그런 거를 팔았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걸 아빠를 사다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거기에 계속 표시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옛날이야. 초등학교 막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역사 공부 가나요? 역사 부진이 담배는. 진영프로 판매가 있었어요. 효자손마냥. 맞아요. 효자손마냥. 서울은갈비전 우리집 앞에 있는 곳인데요. 맛이 어떠세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집에서 만든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진짜로. 김치도 그렇고 고기가 살살 녹고. 진짜 맛있어. 진짜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무슨 산. 저랍해서 막 팔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나이에 살 수 있었나요? 우리 어렸을때는 담배 술 다 팔았었어요 그래서 신분은 가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좀 바뀌었어요 19세 이상으로 옛날에 살 수 있었다요? 그래서 아빠가 술 사오면 술 사오고 담배 사오면 담배 사오고 그랬죠 지금은 말도 안 되죠 할 수가 없지 산신령님들이 무시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 법 때문에 침부를 망가서 편했습니다 맞아 그럴 수 있지 제가 막걸리 사오라고 하고 맞네 불국사 딱 내 기억에 맞네 약간 절같은 그런 데였어 맛있다 라면이 없어졌어요? 라면이 없어졌어? 라면이 없어졌어? 미애야 비행기에 라면 없어졌대 응 비행기 응? 응 나 왜 기가 먹었어 난 재료 때문에 갑자기 훅 내려오거나 혹하면 뜨거운 거 위험하니까 흠 그리고 하긴 갑자기 끓이시는 분도 여유할 수 있으니까 오 비즈니스에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주 예음하긴 하다 응 음식이 다 날아와서 응? 이코노미만 없어졌대요? 왜? 왜 차별이지? 간극이 좁아서 사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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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 고백스럽게 돼요 음 음 음 근데 저 저번 하고 이번에 이제 타서 비즈니스 타봐서 그렇지 이코노미 타고 다녔잖아요? 에코노미 라면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몰랐네 왜 한 번도 시켜먹을 생각 안했을까?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 음 음 음 음 음 제가 안 시켜먹어서 음 음 사랑 고백은 거절할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실망 드시는 분이 안 보여서 진짜 내가 타는 거는 없었나 안 했었나 보다 어 어 나 그 우리나라에 비해 이게 먹기 바라라멘? 음 음 우리나라 거 잘 안 타고 다녔던 거 같긴 하다 라오스 갈 때도 우리나라 거 아니었던 거 같아 음 그 라오스 거였던 거 같아 음 근데 다른 나라였던 거 같아 음 그러네 해외 항공에서 라면 안 팔 수도 있구나 아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몰랐구나 음 음 이렇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어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아니 음 음 음 음 라면 안 팔았다 러시아 항공 있어 언니 근데 뉴질랜드에서도 비싸게 한국 음식 배달 시켜 드실 거잖아요 음 배달은 아직 모르겠고요 식당 안 알아놨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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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맛있다는 형이 제일 좋다는 아주 괜찮은 곳을 알아놨어요 음 내리내마다 거기 갈 수도 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면세점에서 음료 사는 건 사가지고 가지고 살 수 있다 음 음 먹는 것만 개익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하하 하하 잡혔다 하하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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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음 음 음 공화 패션은 내일 인스타를 확인 부탁드려요 아 부담스럽네 아 공화 패션이 뭐가 있어? 그냥 네 코까지 넣을거지? 응 공화야 부담스러워 죽겠어 저러가는데 진짜 저님들 어떡해 응 부담스러워 죽겠다 응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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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님이 코디해주실 건가봐요 미 흠 미애가 저번에 공화 패션을 책임져줬으니까요 흠 흠 화이이 1도 뒤에 들어오잖아 처음 clan 1도 Bahn餐재가 게임중이거든요 흑 음 아냐.. 어떻게 책임져 주실 건가요? 아냐.. 그때 그걸 계속 입으라고 사준 거지.. 기대하신다는데.. 근데 지금 우리 재미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팬이 아닌.. 다른 사람들 보면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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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됐어요 네 아.. 까미도 있어요 원래 오늘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데리러 왔었어 그 개엄마가 오늘 1박2일 식구들이랑 여행 갔다 와서 우리 집에 그제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데리러 왔는데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2주 동안 거의 못 보는데 그래가지고 좀 부탁을 했지. 내일 하룻밤을 좀 자고 왜냐면 내가 물고 빨고 하고 싶었는데 어저께 물고 빨고를 못했다. 왜 못했냐 보은이가 또 간식을 지키니라고 하루 종일 저한테 안오고 그 간식만 이게 줄어들어져 그래서 물고 빨고 못한 거야 키우시는게 아니고 큰엄마네집 자주 놀러와요 아 맞아요. 여기는 큰엄마네집입니다 아 아미랑 보은이가 늦은데 가네 아뇨아뇨 내일 아침에는 저희들 집으로 가야되는거지 내일 가니까 오늘 조금만 더 보려구요 응 뭐가 불고 빨고 하려고 언니 2주 동안 우리보다 보은이가 더 보고싶으시겠죠? 무슨술 하시는거야 햇살이 다 보고싶겠지 햇살이 그 새다리 때문에 영상도 그렇게 찍어오려고 하는건데 그리고 보은이 이상의 보고싶은 느낌보다는 보고싶은건 까미가 보고싶고 보은이는 만지고싶어 보은이는 약간 촉감이 생각이 나서 신기해 이 그립감이 착착 달라붙는게 그냥 엉덩이 통통통치는게 너무 그리워 뽀뽀하는거라 햇살이 순위가 천등안에 들기 바래요 내가 천등 알지도 못해 천명 알지도 못해 울적하지마세요 시비안은 꼭 들어가니까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보은이 안 익은 곱창같아요 무서워요 안 익은 곱창이 뭐야 우리 보은이 곱창으로 생각보지마요 뉴질랜드는 뭐가 유명한가요 음식이 소고기 양고기 보은이란 이름이 너무 이쁜거 같아요 그쵸? 충북 보은이예요 충북 보은에서 올라갔거든요 충북 보은에서 있을거같은 소고기 회사 식구들은 같이 안가놔요 그쵸? 두명까지 만든다 저랑 미애까지만 고기는 거기다 먹었네요 고기는 너무 부드럽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드럽지 여기 원래 되게 질긴 부분 아니에요? 두명이죠 언니가 보은이보다 햇살이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거라며 햇살이들 선물 꼭 사오시게라 믿습니다 햇살이들 선물 꼭 사오시게라 믿습니다 응? 내가 아니었던거에요? 선물을 바라는거에요? 난 우리 햇살이들 선물인데 존재 자체가 선물인데 존재 자체가 선물인데 햇살이들은 내가 10위 안에 들긴 하는거에요 의문이 드네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름 하나도 생각해놔요 하나도 생각해놔요 소름 하나도 생각해놔요 정확히 말해서 언니는 사람입니다 선물은 면세점이나 선물 상점에 있다고요 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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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둥치는 이 느낌 치니 병orang Bottom 티르켈 Kristen 요즘에 ml sociology 추억 요리 미애가 저번에 배망 다음에 본인은 Signal 뭔가 트릭키 약간 동서양이 문화가 잘 섞여있는 느낌 트릭키 같아 항상 보은이 부를 때 그러거든요 트릭키! 트릭키! 요즘에 올림픽 보다보니까 트릭키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라 국명에서 볼 때마다 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트릭키! 근데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지었어 트릭키! 트릭키의 소송금은 어떻게 해요? 왜 잘못된 정보에요? 정보라기보다는 약간 문화가 굉장히 그 뭔가 그 유럽과 동양과 같이 중간에 딱 껴있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좀 문화가 되게 많이 있는 그런거 아니야? 아니였죠? 너무 옛날얘긴가? 아니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트릭키 뭐 놀리려고 그런건 아니구요 어 뭐랄까 어 요즘 이제 다국적 세상이니까 이제 점점 다국적으로 바뀔거에요 이제 세상 우리 지구촌 하나니까 지구촌 하나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거라서 음 음 같은 것을 시켰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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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감자있다가 밥 좀 비벼먹으려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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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ghted 음 음 전 신이한테 들어왔어가지고 신이가 거기 갔다오고, 그때는 턴키였죠? 거기 갔다오고 너무 좋았다고, 음식도 너무 해주고 막 칭찬 시작이야 문화도 너무 재밌고, 할 것도 많다고, 이쁜 것들도 막, 건물도 이쁘다고 해서 되게 좋은 거 주고 났는데 그래서 언니 꼭 가보지라고 그랬어 언니 가리비찜 옆에 그릇 배추김치인가요? 계란찜입니다 티가 뒤에 자, 이제 슥슥슥슥 비벼 볼까요? 일단, 밥이랑 어, 민님! 저, 어, 저기, 이거 뭐냐, 이거? 응? 어디가 졌지? 잡지마냐? 가루 아, 왜? 아, 왜? 단식으로 애를 부화시켰고잉? 이거 꼭 신어 주세요 얘는 그러면은, 부모님이 다 먹어서 그런가, 지금? 무슨 일 Voyage 김 김 전 토론토에 돌아오는 비행기 15시간이라서 미쳐버리지 말았어요. 오늘 자지 말아야 되나? 기절하고 가야 되는건가? 저는 예전에 라오스 가고 그럴 때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라오스가 한 시간이었더라. 넌 뭐 물고 하니? 휴지를 주고 하지마. 휴지를 주고 하니까 너무 귀여워. 휴지를 뺏어가지고. 아무튼. 김 무엇? 김을 많이 해야 맛있어요. 녹화를 살짝 커버. 비비면 다시 칠게요. 네. 싹싹 비볐습니다. 이번엔 어떤 티 챙겨 가시나요? 저번에 우리 미애가 너무 기대감을 높였네. 그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래도 미애가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급하게 결정된 거라서. 아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버리는 무슨 티야? 그랬더니. 무슨 티가 무슨 티가 저번에 예뻤던데. 꾸덕꾸덕 입어야지. 알았어. 환상 없이 그래도 한 번에 가는 걸로 끊어졌어. 아. 언니 몇시 비행기에요? 오후 비행기에요. 오후 비행기. 어머. 언니 저 컨디션 안 좋아서 먼저 자요. 어머. 왜 안 죽으실까? 니즐은 출장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구요.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맛있다. 나 돌아온 토요일에 생일인데. 응? 생일 축하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까먹고 있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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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일 우리가 배웅에 가드려요? 아. 제발 그리기 좀 나요. 하. 그러나 심지어. 공안에서도 리스 찍어야 되는 게 있어. 숙제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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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이라니 언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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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형상한테 생일이라고 하십니까? 호고리 방지 립스티커도 가져가시죠? 하. 하. 조. 깜빡할 뻔했다. . 진격했다. 하. 하. 근데 저 그거. 방지 해도. 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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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카메라를 챙겨갈게요 제가 비상약은 잘 챙겨갑니다 한알도 거의 안먹을때가 많은데 비상약은 이만큼 챙겨서 혹시 몰라서 그래도 좀 덜 걸리지 않을까요 음 그렇긴 해요 음 그런거 같아요 코를 안슴치고 입안에서 이렇게 근데 가끔씩 심하면 미애가 와서 미애가 끼워줘요 도둑치고 좀 쉬었다 가지 도둑치고 좀 쉬었다 가 도둑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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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제가 그래서 택배가 그저께 25개가 25개가 큼직큼직한게 아니라 다 소소한데 다 여행갈 때 필요한 것들 산거에요 내가 진드기 뿌리는 거, 모기 퇴치기, 그리고 소독기 뿌리는 거 까미! 까미야, 이리 와봐!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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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회용 티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많이 좋아 마지막 한 번 어때요? 우리 까미, 이번엔 까미 소개시켜 드려야겠네? 까미가 털이 많이 났어, 우리 장애에 까미야, 근데 방송에 눈이 안 보인다 까미야, 너 눈.. 반짝? 살짝 빠져보이네? 우리 까미가 요즘에 나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치? 그치, 까미야?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 해야겠다 까미야 네! 거의 3, 4주 동안 이제 후숙한 메론 음.. 생각보다 하나도 안 썼고 생각보다 조금 더 익혔어도 되는 한 통이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에어컨 바로 밑에 놨둔 것도 아니고 그 베란다에 진짜 더운데, 제일 습하고 더운데 그런 것도 없거든요 창문 바로 밑에? 뭐 이럴수가 했네요 너무 신선했나봐요 진짜 여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뭘 챙겨 가느냐 꿀템이 있느냐 음! 음! 하나도 안 상해서 그냥 딱, 그냥 적절히 달해 음! 음! 오늘 진짜 피나는 줄 알았어 리스틱을 잘못 발랐네요 리스틱을 잘못 발랐어요 리스틱을 잘못 발랐어요 되게 여러가지 있는거 그거는 저번에 발리 갈 때부터 사놨었죠 소고기 볶음 고추장 샀죠 음! 꿀템은 맨입 난 위에도 있지 어구 커피보트 문어발 커피보트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진짜 살까 말까 와 이거까지 사는거 좀 오버한가 했는데 살까 그랬어 그 추천을 좀 받네 뉴질랜드 맨입도 꼭 챙겨가세요 해외 나가면 샤워필터 필수라던데 쓰는거 있으신가요? 사놓은거 몇개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챙기는게 뉴질랜드는 물이 깨끗한걸로 자부심이 있다는 나라 같다던데요 맞아요? 검색해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서 안 챙겨야돼 있긴 있어요 언니 정신도 챙겨가세요 네 맛있네요 여기는 등부심이 있는데 흐흫 언니 뉴질랜드 필터 안 챙겨가도 되니까 짐을 줄이세요 흐흫 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보다요 흫 흫 제가 영상 한번 찍어야겠다 뭐뭐 챙겨가는 집 그것도 꿀잼이긴 했다 요번에 조금 많이 사긴 했어요 뭐뭐 샀냐면 오 달다 고추장은 샀고 김도 집이 있긴 있어요 근데 김은 안 먹을 것 같아서 내렸는데 베개커버 같은 것도 샀어요 저는 일회용 베개커버 일회용 베개커버 이렇게 하나에서 딱 쌓여서 하는거 있잖아요 그런거 그런거 그걸 왜요? 저 사실 남의 베개를 잘 못 베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걸 아무리 빨아도 그래서 저도 호텔 가거나 어딜 가도 수건도 솔직히 좀 진심하게 하지마 수건을 깔아놓고 베요 그래서 사실 수건을 몇장 가져갈까요? 하다가 수건을 몇장 가져갈까요? 하다가 나중에 뉴질랜드에 뭐 사는지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미경이의 보부상 네? 솔직히 저 잘 안사긴 하는데 음 저도 그래요 음 그럴 수 있어요 음 저도 수건 깔고 삽니다 음 나만 그런게 아니었어 그럼 이것도 이해해주실래요? 침구 세트에서 사긴 했어 하 하 으 흐흠흠흠l 흐흠흐흐흐흠 찔러 1회용 커버인데 1회용으로 쓰지 않고 그래도 호텔을 두 군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청소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바꿔달라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냥 그거를 한 3, 4일 이렇게 쓰고 여기도 4, 5일 이렇게 쓰고. 앞쪽 백에다가 아예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언니 혹시 안오시나요? 망명이라냐? 혹시 결벽증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건 없어요. 이미 갔으면 이뷰를 가져갔겠지. 제가 가져가는 소독제만 해도 막 3, 4개가 되고 요번에 그것도 샀거든요. 그거 혹시 알아요? 지금 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변기에 볼일을 보기 전에 뭔가 칙칙 뿌리는 게 있어요. 그 뿌리면 냄새가 안난대요. 어우 다 아파. 뭐 그거는 일상생활에도 갖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요. 저도 그거 있어요. 응? 뭐야 왜 그런 걸 나 안 나뉘어 줬어요? 응? 왜? 왜 자기들만 알고 있었던 거야? 응? 뭐야 뭐야? 안 물어봤잖아요. 그냥 꿀팁 같은 건 얘기해주면 안 돼요? 꼭 물어봐야 돼? 응? 난 몰랐어요. 언니 매너 있으시군요. 언니 그럼 화장, 청소는 맨날 하시나요? 저는 제일 깨끗해야 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홀라당 벗고 앉는 곳인데 난 진짜 제일 지침하다고 봐요. 응? 제일 깨끗해야 한다고 봐. 주 1회 청절 토크쇼를 열게 했습니다. 요즘은 접이식 포트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까지만 해도 새벽 배송으로 시킬까 봐. 시킬까 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오프라인을 사려면 내일 오전에 어디로? 아 후회할 것 같아. 왜냐면 사실 우리가 컵라면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물을 항상 계속 끓여 먹어야 하는데 아휴 그러네요. 필요할 것 같던데 고팡이 힘을 빌려 봐. 밥 써도 안 가져가서 다 해요. 호흡 그래. 샤워기도 가져가세요. 어? 있긴 있어요. 필터로 된 샤워기 그렇게 되겠죠? 쉬 Pilter으로 된 샤워 기 피부, 커버, 소독제 이런 거 사서 다 해놨거든요? 다 쓸, 맺힐 것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여행 갔을 때 쓰면 되니까 다 이렇게 해놓고 넣어놓고 정리 다 해놓고 다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어요. 다 해가지고 딱! 그리고 샴푸린스도 전 제꺼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머릿결이 너무 또 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다 짜가지고 그 용기에 담을 수 있는 고리에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샴푸, 린스, 바디워시, 로션 해가지고 그거 4개에 다 달려주는 게 있어요. 그거 밑으로 짜면 딱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언니, 미니가... 언니, 언니, 우리 힐튼 호텔에 사... 우리 힐튼 호텔에 사서 자. 고기 좋은 데야. 고기... 배 5개야.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모르잖아... 그래서 유난히 인가 싶기도 하고... 물티슈 사는 게 당연히 샀죠. 근데 물티슈도 이렇게 하나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개씩 정말 아기한테 쓸 수 있는, 소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한 장씩 사가지고 박스로 사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딱 뭐 3개씩, 4개씩 들고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뜯다가 또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응, 그래요. 유난히다, 유난히 특이한 애. 제가 이번에 근데 짐을 이렇게 빨리 싸본 적 처음이라니까요. 예전에 짐은 그 전날 새벽에 싸는 거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머, 웬일이야? 요번에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어디서 차이가 나요? 그... 누가 왔나? 저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 쿠팡 같은 데나 오늘의 집이나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어를 쳐요. 검색어를 쳤 때 여행... 지금 여행에 피어물법이 짱 나요. 어, 면도 있지만 면도기 챙겼죠. 면도기. 예전에 그... 그 면도 안 챙겨도 될 거 같고... 요즘에 그거 있나요? 없나요? 면도기. 호텔 있는 거 챙겼었는데 예전에. 그래서 여행용 치면은 짱 나와요. 거기 있었어요. 고데기 챙기세요. 어, 챙겨야죠? 아니... 뉴질랜드 라면 반입이 안 된다고? 진짜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거 알아봐야겠다. 미애야! 뉴질랜드가... 라면이 반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압집 언니가 죽어봤어. 이게 뭐예요? 포트? 사 오신 거야? 아, 집에 있다고 하셨나? 나 포트 생겼어. 투썸 꺼네? 이 저베시 포트 생겼어. 앞집 언니가 빌려주셨어. 투썸 꺼네? 투썸에서 이렇게 팔아요? 투썸 폴딩 포트. 한 번도 안 쓰신 건데? 난 새 거 사드려야겠다, 그럼. 어머, 색깔도 예뻐. 심지어. 진짜... 내일 갈 때, 올 때, 저희 픽업 다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앞집 언니. 루팡 언니가... 내일 픽업... 내일 마중도 해주시고, 픽업 올 때 픽업 떼주신다고 했는데. 우와, 나 이거 살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어머, 너무 고마워요. 잘 쓸게요. 나 내일 뭐 어디로 사러 가야 되나 했네? 아, 루쿠팡 말고 루팡의 솜. 아, 루쿠팡. 그러네, 진짜. 우와. 와, 110폴드처럼... 네? 110폴드야? 아니구나. 이거 원래 이거... 어넷트로구나. 110폴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또 일어남집이 또 어딨어. 또 없자. 나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받아쓰기만 하고 또 미안해 죽겠네. 아유, 우리가 효도학기 하다가 죽겠네. 아유, 우리가 효도학기 하다가 죽겠네. 나 좀 효도학기 해요. 라면반입은 가능하신데, 세관 신고서에 작성하고 세관을 신고해야 된대요. 헉, 그거 알아봐요. 웬일이야. 생각도 못했어. 조덕까지. 태닌타운 일순이. 어우, 대체 재생이 나옵니다. 네네. 면세자메서 담배 사드리세요. 담배 안 피세요. 두부 담배 안 피세요. 우리 해다리같지 않다니까. 노담하세요. 다시 담배로 돌아가는건가? 다시 담배로 돌아가는건가? 아들 힘드 안 피세요. 요즘 담배 안 피세요. 요즘 담배 안 피요. 무어? 우리 애살이랑 달라요? 저희가 담배 피게 생겼나요? 생기는 못 봤는데? 약간의 담배 사온다고 하시길. 오늘도 한시까지 진행 예정. 언제 몇시인데요? 오? 12시 10분. 그러나 저번주에 있었던 대돌이 표. 생각나네요. 아니면 메론을 나눠 드십시다. 거기에도 지금 며칠째 후속하고 있는 메론이 있대요. 그래서 메론 후속은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음식을 잘 나눠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앞집에? 앞집에는 음식을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못 드리는게 진짜 소식하세요. 진짜 쬐끔 드세요. 진짜 어떻게 사시지? 어떻게 몸을 버티시고 계신거지? 정말 조금. 그래서 집에 다 버리셔가지고 다 안 드셔가지고 뭐랄까 음식을 잘 안해 드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조금. 그래서 버린다. 못 드시면 버린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드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넉넉히 드렸거든요? 막 우리만큼은 아니어도 그냥 원래 저는 손이 좀 크니까 넉넉히 드리다가 진짜 요즘에는 만약에 제가 어디 나라 가서 과자를 많이 사와요? 그러면 맛보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궁금증은 많으셔요. 그러니까 먹방 보시는 거. 정말 싹 펴놓고 하나씩만 드려요. 하나씩. 한입씩. 그것도 한 번에도 못 드실 거예요. 한입씩. 한입씩. 이렇게 한입씩. 그래서 궁금하셔서 이것저것 사시는데 많이 남고 하시니까 또 조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한 개씩만 넣었어요. 언니 앞에 가서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갖다 놓고. 한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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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집에 본인 성함이 혹시 박수원 씨인가요? 하. 주사일지도 몰라. 하. 진짜. 근데 떡볶이만 그렇게 드세요. 미애랑 너무 잘 맞잖아. 미애가 지금 어떻게 벼룩이 있는 줄 알아요? 뉴질랜드만 갔다 오면 언니 앞에 언니랑 떡볶이 투어 간다고 지금. 아주 설레어 있어. 오늘 낮에도 개카페 같이 가서 떡볶이 시켜드렸는데 떡볶이 드셨는데 지금 연속 다섯 끼째 떡볶이를 먹었대요. 하. 연속 다섯 번 째. 옥기가 지금. 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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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기가 지금 떡볶이래요. 아니요. 한장 돼지까도 아니라 그냥 떡볶이 드시는데 조금 드시는 거예요. 라면 좋아하시고 아 미애는 똑같이. 혜님과 다르게 입이 길군요. 미에도 입이 길거든요. 제가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카레 한 일주일째만 해놓으면, 일주일 동안 그것만 먹고 있어요. 괜찮대. 그런게 좋대. 알집 언니분도 언니 떡볶이에 꽂히신 건가요? 아니 저는 잠깐이었잖아요. 그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부랑 대학교 때부터 CC여서 결혼까지 하셨는데, 첫사랑이였던 애. 안타깝게. 데이트할 때도, 형부가 그렇게 주변에서 주변에서 그랬대요. 야 너는 좋겠다. 맨날 먹으러 가자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싼 거여서,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좋겠다. 맨날 그랬대요. 어머 연애 얘기를 여기서도 하네. 앞집 연애 이야기를. 첫사랑이 왜 안타깝죠? 난, 아니 그래 뭐 제 평, 제 기준이니까. 난 그냥 그게 참 안타깝더라. 뭔가,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아름답잖아요. 첫사랑을 만나서 끝에까지 한사람만. 한사람만. 인생이 넘어갑니다. 다가, 그런데내만. 한사람만. 이쁘게. 언니가 없으니까, 옆집 거라도. 옆집 거라도. 네? 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앞집어님, 커피포트 다시 가져와 아니야, 그 언젠가 그렇게 해놔서 두 분이서 보고있으면 진짜 찐친같아가지고 나도님은 내가 거의 첫사랑일텐데요 나도랑 도님이랑 첫사랑일걸요? 그러네 지금은 언니가 더 안타까운거 아닌가요? 그러네, 그럼 VS 해봅시다 한사람은 사랑을 만나 끝까지 한사람 뭔가 많이 만났진 않았지만 매매 만나다가 이제 10년전 좀 오래전부터 끊겼어 좀 몇명 만났지만 빨리 끊겼어 이제 없어 아, 돈님은 또 나도고 첫사랑이 아니었구나 언제 눈물 닦아요 근데 눈물이 아니라 메론물이 튄거에요 루팡이는 고양이 이름입니다 네 기회를 주신다면 아, 뉴질랜드는 맛있는 물이 좋대요? 혹시 물이 가져갈까? 일단 짐을 싸보고요 좀 나물멘 울지매 바보야 안울어요 이상한 밸런스 아, 뉴질랜드에 가서 하나 물어보시면 안되나요? 그러니까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할 수 있는 일이면 너무 난 해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말대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난 뭐든 다 말했어요 뉴질랜드에서 김치는 있을 것 같아요 김치는 어디에나 있겠죠? 김치는 어디에나 있을 것 같아요 김치는 어디에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김치는 어디에나 아, 말하는대로? 아, 말하는대로 그러네 말하는대로 근데 너무 짧다 너무 급하다 그러고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고 거기 있는 건 거의 2절밖에 없어 한 10일밖에 없어 그럼 뭐 어디다 가지? 이게 이를 질려나 모르겠네 이거 갤럭시가 언어 장벽을 해결해 줄 거예요 에이, 그리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 만나면 되죠 내가 꼭 영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오리족 마오리족도 취향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도 물어봐야지 내가 그렇다고 못하려나 마오리족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마오리족도 사용하죠 마오리족 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더 너빠 와 진짜 니들이 더 너빠요 주장에게 물어보세요 마루는 더 못할 것 같은데 갑자기 여행의 목적이 배필 구하기가 됨 뉴질랜드 스카이 점프하고 지나면 스카이 점프인가? 스카이 다이빙 아닌가? 스카이 다이빙 스카이비 스카이뷰 스카이 뭐지? 아무튼 그것도 해보고 싶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뉴질랜드에서 번지점프 해보기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해보기였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자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제 생각은 번지점프는 꼭 뉴질랜드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거기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스카이다이빙은 꼭 뉴질랜드 아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는 번지점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번지점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무삭을 쓸 수 있어요 예약을 안 해가지고 예약을 안 해가지고 스카이 다이빙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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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려고 했는데 기사는 아까로 못 뛰고 비행기에서 그냥 내렸습니다 아깝다 저는 저는 번지점프 100억 준다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생각말을 낫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평에서 유영할 때 있잖아요 연예인분들 막 신화분들 막 막 뛰어서 점프하고 뒤로 막 하고 그리고 나는 꿈꿨었는데 나는 앞으로 할까 뒤로 할까 아니면 뛰어서 할까 나는 그 생각은 없었었는데 영화 일정이 그렇게 빠듯한 편은 아닌가보네요 사실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남쪽으로 가서 하시는 건 이방서 빠듯하긴 한데 사실 거기 가는 건 남쪽으로 가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번지점프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스케줄이 나머지는 영화 끝나고 뭐 밤에 어떻게든 나가서 먹방 찍어야 돼 호수를 봐야 돼 손톱깎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끝까지 안 자르려고 내 아침에 깎으려고 하다가 진짜 도저히 못찾고 깎았거든요 발톱하고 근데 분명히 일주일 후면 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져가려고 해요 똑같이 저는 고소고보증이 있어서 버디점프는 절대 못해요 저도 고소고보증이 살짝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옥상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막 바들바들 떨리면서 그거 밑에 못 봐요 몸이 그냥 나도 모르게 앞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그냥 쏟아지는 것 같아 막 떨어진 것 같은 불안함 근데 왜냐면 근데 왜 할 수 있냐면 기구도 그렇고 번지점프도 그렇고 일단은 내 눈에 안정장치가 있으면 돼요 안정장치 있으면 무서워도 할 수는 있어 이 거 안정장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전 진짜 음 어디서 없긴 하지만 그건 고소고보증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긴 해요 그 공포증이라는 게 엄청 심할텐데 근데 저도 안정장치가 없는 생몸의 옥상이라든가 보면 무섭긴 해요 은하수 은하수를 볼 수 있어요 시내 밖으로 나가면 은하수를 쉽게 볼 수 있어요 호수 근처 숙소 같은 곳 가시면 꼭 밤하늘을 보세요 복섬 오시면 루토루아 추천 루토루아 루토루아 처음에 복섬에 있거든요 처음에 복섬에 있거든요 입이 앞으로 쏠려서 그런거일수도 잘 퍼먹죠 요즘에 앞니가 좀 튀어나서 언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호수 호주 같은 데는 새벽 5시나 6시 반쯤에 가게 문을 열어 열어? 열어? 아우 일찍 일어나시네 1시 반이나 2시에 가게를 닫는거 아 죄송해요 1시나 2시에 문을 닫는건 점심 장사를 하겠다는거야 말겠다는거야 뭐 그러면 저녁에는 외식이 불가능한거에요? 맥도날드도 없어? 보타이의 승기능입니다 정말 맛있게 잘 되어있는 나라 근데 그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 우리나라가 진짜 유흥을 진짜 유흥이 정말 잘 되어있는 나라라고 그만큼 치아도 잘 되어있으니까 외국은 진짜 퇴근시간 다 같이 퇴근하는거라고 5시만 딱하고 가고 저녁은 가족들과 다 같이 퇴근시간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호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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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쓸 수 있는 의미가 없는데 편의점 철리 그런데 왜 이렇게 무계획이신가요? 아니 근데 이거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북쪽에서 있을때는 아무것도 못 세워 솔직히 어떻게 몰라요 아무것도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진짜로 하는지 몰라서 어떻게 그 밤에 개운 모습 돼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울 수 있는 거는 저 남쪽 가서 하 남쪽 가서 사실 그때 북쪽에 있을 때는 크게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일하러 가는 거니까 음 아 가기 운영시간? 그러면 당연히 알았죠 원래 일찍 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가 주말에 단다고 그랬나? 주말에 단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오히려 주말에 단다고 그랬던 거 같아요 평일보다 북쪽에서는 약간 자유 같고 남쪽에 넘어갈 때 그나마 그때부터 많이 찍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자연 그런 건 찍을 때 약간 고런 거 고런 걸로 이제 어떻게 두 편 정도는 뽑아야죠 영화 촬영 맞는 거죠 사실 좀 녹화를 살짝 끌게요 이제 끌고 아 뭐 비밀 얘기할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일단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이 이제 뉴드랜드 가게 전 마지막 생방송이고요 내일 출국하거든요 내일 출국해서 제가 21일 날인가 돌아 21일? 아 맨날 헷갈리죠 21일 21일 날 이제 돌아올 예정인데 음 아마 2주 동안은 생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그 돌아오자마자 이제 놀터로 또 촬영 가야 되고 이제 컨디션 괜찮으면 주말에 아니면 2주 후에 1일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제가 공지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래도 이제 영상은 꾸준히 뭔가가 올라가긴 할 거예요 편집본이 올라갔든 쇼츠가 올라가든 컨텐츠가 올라가든 브이로그가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갈 건데 어 많이 시청해주시고 그러고 제가 그 뉴질랜드 가서도 음 최대한 일하러 가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찍어올게요 그리고 찍어오고 음 많이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새로운 거 또 시도해 또 해볼 예정이여가지고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올게요 저 없는 운동 안에 다른 거 봐요 보는데 다시 좀 오세요 음 같이 보고 그래요 같이 상생하는 게 원래 유튜브의 목적이에요 같이 상생하는 거 그러니까 뭐 평가로 인게 아니라 같이 보면 돼요 음 그리고 인스타도 어 자주자주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개씩은 음 잘 갔다 올게요 또 sozial 할 수 쫌 감사합니다.